랜덤박스 오비키 언니께 과연 엄마가 불렀스? 아뇨!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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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비키 언니 지아가 지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마이키를 2년 동안 봤습니다. 제 이름은 현지아입니다. 그리고 안녕언니라고 친구 랜덤박스 제 친구입니다. 그동안 재밌고 즐거운 영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나이 2학년이라서 글씨가 잘 못 써요. 그러도 마음은 전해지겠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사랑해요. 너무 사랑스럽다. 어떡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안여원 친구랑 지하 친구 영원히 우정을 지키길 바라면서 오, 이건 뭐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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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이거 너무 재밌잖아. 이거, 이거 리온이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완전. 그리고 이런 거. 너무 귀엽다. 우리 편지랑 그리고 리온이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하 친구 2년 동안 오마이비티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영상에서 우리 또 재밌게 놀아요. 지하 친구 안녕한 친구 사랑해요. 뚝뚝뚝뚝뚝. 우와. 아니, 이건 10월 8일날 보내줬어요. 안 려아놓기는 미안해요. 너무 늦게 읽어줘서. 우와. 리버시볼. 왜 이렇게 늦게 보내는 읽어주는 거야. 정말 미안합니다. 비키 언니 읽어드릴게요. 비키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안 려원이에요. 현지하 오키님이랑 친구잖아. 같이 만들었구나. 2학년이에요. 저는 오마이비티를 1월부터 봤어요. 너무 재밌어서 오마이비티 채널만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와 오마이비티 채널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예쁜 인형도 보내주시고 팬아트 너무 감사합니다. 팬아트 너무 잘 그렸어요. 우와. 소라가 여기 이렇게 옆에 붙어있어. 하하 귀여워. 멋진 편지랑 팬아트. 그리고 인형. 감사합니다. 안녕, 오키님. 사랑해요. 오리온 캐키캐. 사랑백스러 언니. 오. 오. 오, 아이스크림 점리. 슬라이. 와, 뜯어보니까 선물이랑 편지. 그리고 여기 선물 하나 더 있어. 백스러 언니. 오. 오. 우와. 진짜 잘해. 오. 절아. 누나.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에 살고 있는 6살 박세인입니다. 오. 박세인 누나? 저와 이름이 같은 박세인 언니가 나오는 오마이비티 채널을 재밌게 보고 있어요. 와. 박세인 안녕. 반가워. 개키캐. 박세인 언니 착한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 박세인 누나 착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박세인 누나 근데 착해.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나한테 저번에 맛있는 것도 사줬거든. 태권나건 연습 끝나고 편의점에서 만났거든. 재밌는 영상 많이 찍어주세요. 세인 가족 구독 좋아요. 어. 톡 꾹 눌러줄 거예요. 오. 오마이비티 채널 사랑해주세요. 제 편지 꼭 읽어주세요. 그리고 만까지 오마이비티 볼 거예요. 박세인 올림. 아 너무 귀엽다. 와. 진짜. 이름이 박세인 누나랑 똑같아서 완전 친구 되겠다. 해. 나랑 친하게 지내자. 케케케. 편지랑. 그리고 이거 꼭 백스라 누나한테 내가 전해줄게. 아. 해. 백스라 누나 엄청 좋아할 것 같아. 그리고. 박세인오키. 우리 영상에서 또 재밌게 만나자. 안녕. 박세인 누나 솔직한 모습 완전 착해. 와. 진짜 잘 보여. 와우와우. 이거 진짜 그린 거야. 근데. 오. 너무 잘 보인다. 스마씨가 좋아. 여기는. 하늘의 사이처럼. 스텔라 누나 그리고. 오바퀴 누나 그리고. 방아이비티. 그냥 내가 오늘 뜯어줄게. 원래 오바퀴 누나가 뜯어야 되는 건데. 오늘 돌아가면서 뜯기로 했어. 언니. 언니. 비키 언니에게. 비키 언니. 난 6학년 은정이야. 나랑 동갑. 안녕. 어. 나랑 동갑 은정이야. 안녕. 유튜브에서 언니 영상 재밌게 잘 보고 있어. 전에 급시광에 언니 나올 때도 재밌게 잘 봤어.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많이 올려줘. 다음 영상도 기대할게. 파이팅. 이해가 된다면 언니 촬영하는 거 보고 싶고 언니랑 놀고 싶다. 언니 재밌는 영상 올려줘서 고마워. 오. 말랑이를 좋아할지 모르겠어. 기분 좋다면 나도 좋지요. 당연히 기분 좋지. 오바퀴 누나 지금 완전 방방 뛰고 난리날걸? 진짜? 나중에 우리 같이 만나서 촬영하는 거 보고. 그다음에 같이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놀면 좋겠다. 우와. 야나 과자 맛있는데. 오. 말랑이 너무 좋아. 느낌 너무 좋잖아. 오. 왜요? 느낌 좋다. 오. 비키 누나랑 스탈라 누나 스쿠시. 그다음에 나 스키시 고마워. 케케케. 그다음에 스탈라 누나 서리아 누나 전해줄게. 그다음에 수박이랑 스트로베리 워러멜론 케이크. 그다음에 이거 유튜브. 제꺼 리스트 제일 좋아. 은정 오비키님 편지랑 스키시 너무 고마워. 나중에 꼭 만나자. 안녕. 안녕하세요. 오비키님. 저는 서윤오키라고 합니다. 서윤오키님 반가워요. 저는 구독자가 23만명부터 봤던 오키입니다. 근데 벌써 30만이네요. 대단해요. 저는 오마이비키를 매일 봐요. 그리고 특히 남반장이 오비키의 흑역설을 본 게 제일 재밌었어요. 아 그거? 아 진짜? 응. 항상 재밌는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코로나 조심하세요. 오. 우리 서윤오키님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우리 서윤오키님 오마이비키 재밌게 봐줘서 너무 고맙고. 항상 영상에서 우리 재밌게 같이 놀아요. 감사합니다. 똑같이 들어줬어요. 프로필 사진. 으악. 너무 똑같다. 잘 그림도 진짜 나중에. 화가 되려나?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리지? 이 편집자가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오마이비키. 아이스크림 팬아트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다 걸어둘게요. 오. 이거 뭐지? 오. 잘했다. 또. 오. 아이스크림. 툭. 와. 이거 아이스크림 그리는 거다. 리연이랑 같이 한 거 했구나. 우와. 그 다음. 이것도. 오. 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비키 언니에게. 전. 일곱살. 전. 아윤입니다. 전. 아윤오키님 반가워요. 오. 오리온 오빠는 몇 살이에요? 백설아. 이뻐요? 오. 이렇게 질문해줬네. 전. 아윤. 뒷면에 오비키 언니. 오. 오비키 언니 뒷면. 오. 리온이는. 백학년이고. 설화는. 리온이 눈에. 진짜 이쁘다고 하는데. 오. 이 그림 뭐지? 너무 잘 그렸다. 우와. 오. 오마이비키 가족. 오리온. 오빠. 오비키네. 엄마. 오비키 언니. 우와. 진짜 똑같다. 우와. 진짜 잘 그린다. 우와. 여기 글씨가 있네요. 예쁘다. 오마이비키 언니. 사랑해요. 노래 불러. 노래 부르다. 비키 언니 노래 부르고. 일곱살이에요. 고맙습니다. 우와. 오마이비키. 아. 안녕. 오. 안녕하세요. 전 아윤입니다. 오마이비키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우와. 전 아윤오키님. 편지랑 펜하트.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다 붙여놓을게요. 사랑해요. 우와. 뿌. 우와. 뿌. 그림 진짜 잘 그린다. 뿌. 뿌. 우와. 샤샤 너무 멋지다. 케일러버가 직접 만들었답니다. 어떻게 만들었지? 신기하다. 뿌. 구독해요. 좋아해요. 사랑해요. 오마이비키. 수박수박이야이야이야이야. 김아이언드림 2021년. 10월 7일. 그림 너무 잘 그리잖아. 10월 7일날 그려줬잖아. 너무 늦게 읽어줬잖아. 뿌. 뿌. 우와. 오리온 오비키. 설화. 양갈래. 스텔라. 사이좋게 나누어 먹으세요. 알겠습니다. 오키 드림. 설화 언니한테 특별하게 이거 준거에요? 우와. 우와. 이거 잘 먹을게요. 와. 김아이언드림님 그림. 진짜 나이들의 금속한 엄청난 사람이 될거다. 김아이언드림님 이 그림. 저기다가 붙여놓을게요. 샤샤도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뿌. 뿌. 이름은 비키님께만 알려드릴게요. 속다속다. 오. 비밀로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오마이비키. 비키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일곱살입니다. 영상을 맨날 보고 있어요. 진짜 예뻐. 감사합니다. 오. 이거 색깔 바뀌는 팝이시잖아. 팝이신데요. 햇빛 받으면 색깔이 바뀌어요. 아 맞다. 꺼내면 투명색입니다. 오. 감사합니다. 우와. 아이스크림 말랑이다. 뿌. 우리 오키님 아이스크림 말랑. 아이스크림 스키씨랑 말랑이. 그리고 스프링. 팝이. 그리고 편지 너무 감사합니다. 저기다 붙여놓을게요. 뿌. 위로 자르세요. 끈. 우와. 크림 진짜 잘 그린다. 뿌. 오비키 백스라 스텔라 오리온 샤샤. 하트 너무 잘 그리잖아. 뿌. 우와. 진짜 잘 그린다. 뿌. 편지 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비키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양주에 살고 있는 삼숨초 5학년 박예림이에요. 오마이비키 영상에서 수업시간에 몰래 화장하기에서 처음 뵙어요. 우와. 진짜 옛날 년생인데. 앞으로 40만 50만 100만 200만까지 몸 건강히 영상 찍으셔서 오키님들을 환하게 웃게 해주세요. 화이팅. 박예림 올림. 우와. 우와. 말랑이 거래판 그렸다. 진짜 잘 그린다. 뿌. 우와. 맛있는 거 많다. 뿌. 머리끈까지. 체크리스트. 오. 곱창 머리끈 여기 있지요. 마이곰이 여기 있지요. 마이조 있지요. 어. 포도젤리 있지요. 편지 있지요. 우와. 이거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나눠 먹을게요. 뿌. 우리 박예림. 호피님. 편지랑 펜하트 저기다 붙여놓을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뿌. 랜덤박스. 그림 잘 그리잖아. 여기 나도 있어. 뭐라고. 오비키. 임주경 비키기. 어머. 너무 멋지잖아. 백설공주. 백설아. 텔라. 오. 남. 벤장. 뭐라고 써있는거야. 오바퀴. 아. 뭐하냐 오바퀴. 남. 뭐라고. 방금. 뿡뿡. 양갈래. 뿌. 너무 잘 그리잖아. 좀 놀랬잖아. 옥만원인줄 알고. 좋다 말았네. 아. 편지. 안녕하세요. 비키언니. 전 광주광역시에 사는. 4학년 조예은이에요. 조예은님 반갑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오비키 영상을 보아요. 저는 영상을 1년 넘게 봤었어요. 요즘 랜덤백스를 많이 만드시고 계셔서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언니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조예은옥희가. 아. 너무 좋잖아. 우와. 수제파빈 너무 재밌잖아. 잘 그렸어. 래핑테이프 너무 귀여워. 팔찌 감사합니다. 어. 여기다 편지 쓰는거. 조예은옥희님. 감사합니다. 어. 다음 친구. 비키언니께. 비키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2년동안 비키언니를 봐온 3학년 조가은이에요. 2년동안이나 봤다니. 대박이잖아. 나보다 더 먼저 봤잖아. 오마일기를. 비키언니. 비키언니 예쁜 비결이 뭐예요. 걔가 뭐가 이뻐. 저도 연니처럼 예뻐지고 싶어요. 너가 더 이쁜 것 같아. 그. 그림을 잘 못 그린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림 너무 잘 그렸는데 무슨 소리야. 수제로 만들었으니 조심히 뜯어주세요. 알겠어. 좋은 하루 되세요. 가은올림. 어. 어. 우와. 정말 잘했잖아. 우와. 수제 당근 파빗이랑. 오박이 뭐하냐. 난방장이잖아. 그 다음에 백사라스키씨랑 샤샤잖아. 어머 세상에. 내 편지는 박샘이 읽어줬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해. 알겠지? 조카 은옥이 고마워 사랑해. 와 과자를 진짜 많이 버려줬어. 오 랜덤박스도 있다. 뜯어볼게요. 오 원숭이 꼬리. 이거 뭐지? 오 팔찌. 우와 잘 만들었다. 이건 뭐지? 오. 우와. 눈에 파빗. 오 느낌 좋아. 오. 다음. 오. 우와. 오 팔찌. 오. 이름 권우주. 나이 7살. 사랑해요. 오마이비키. 오비키 언니에게 5살 때부터 봤어요. 사랑해요. 우와. 저도 권우주 사랑해요. 권우주 워키님. 열심히 그려준 펜하트랑. 우리 랜덤박스 너무 고맙고. 여기다 붙여놓을게요. 너무 고맙고. 우리 영상에서 진짜 재밌게 놀아요. 사랑해요. 그리고 진짜 잘 그려. 우와. 오비키. 백만. 가드아. 우와 오비키고 여기는. 오비키. 백설아. 스텔라. 진짜 잘 그린다. 키 키 키 키 오비키. 스텔라 자고 있고. 그 다음에 오비키님. 스텔라님. 백설아님. 저는 8살입니다. 구독은 못 누르지만. 영상은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거는 서비스에요. 서비스. 우와. 감사합니다. 여기 편지에 이름이 없어가지고. 우리 무명의 옥희님. 그림. 너무 잘 그리시고. 그 다음에 편지 여기다가 붙여놓을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